1코어 2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걸로드라운 타이어타입니다. 어땠어요? 에코요? 너무 좋아. 에코 좋지? 저도 에코를 하면서 느낀 게 처음에 진짜 너무 힘들어. 너 처음에 미드에서 너무 힘들어. 딜 교환을 할 수가 없어. 성립이 안 돼. 근데 좀 세주안이 도움받고 1코어 2코어 나오니까 챔피언이 데미지가 펑키가 되네. 진짜 센 것 같아요. 왜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클로즈업을 하시네. 재밌다. 에코 재밌어. 에코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에코 해보는 게 어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직 내가 장담할 수 없어. 먼디레코는 안 좋아해요? 네? 원딜 에코는 안 좋아해요? 에코가 근점인데 원딜 할 수가 없지. 원딜 갱플랭크랑 다른 게 뭐야. 어? 갱플랭크 총 쏜다고 원딜은 아니잖아. 그런가? 그치. 그럼 탑으로도 덧붙지 않을 것 같아. 탑 제 생각에는 탑 좋고요. 정글은? 정글 별로야. 정글을 돌기 힘들어. 탑 좋고요. 미드에서는 좀 어려워요. 일단 탑에서 마오카이 상대할 때 좋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거 진짜 확실해. 정춘아. 궁금한 게 있으면 재미가 엄청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와 같이 승급전이나 내가 꼭 게임을 이겨야겠다는 사연이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사연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는 골드부터 브론치까지 승급을 해드리고요. 우리 꼬꼬가님은 플레이부터 다이아까지. 플레이부터 다이아까지. 챌린저까지. 다이아마사 챌린저까지. 페이커도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페이커도 신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페이커도 다이아까지 떨궈드립니다. 정답. 저쪽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롤런그랩 치시고 타이타의 게시판을 찾으면서 신청해주세요. 롤런그랩 5초면 하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지금 신청하시고 무작 받아가세요. 저희와 같이 게임을 하면 문화상품권을 드리는데 승급전에 성공시 한 장을 더 드립니다. 꼭 승급전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근데 막 승급전이면 더 좋은 거지. 게이득. 그렇지. 승급전이면 더 좋지. 왜냐하면 2번 이기면 승급했다는 기쁨도 있고 사연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가요. 버스 회사가 어? 버스 회사는 내주는 거잖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실버 4에서 실버 3. 안녕하세요. 배인춤입니다. 대리기사라면 배인춤 정도는 태우고 캐리해야 진정한 대리기사라고 대리기사라는 건 뭔가 대리한 느낌인데? 그렇지. 이거 우리 아이디거든. 우리 대리가 아니에요. 버스 기사야. 우동아. 대리는 불법이야. 대리는 불법이야. 우동이 정신 못 차렸구나. 우동아. 대리기 그만 봐드랬지. 내 시선에서 아웃. 내 시선에서 아웃. 노래는 건성한 버스방송이야. 버스방송. 흘레에서 골대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MMR 난도 있어요. 13점. 15점. 지는 순간. 이상한 상황. 이상한. MMR 복구도 안 되고 고일도 3사를 만나는 부분이 상황입니다. 꽃가경이 MMR 복구를 위해 버스 한번 탑승해 주세요. 가뿐히 캐리어 주실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샤이페이스. 저분 어제 우리가 내전했던 분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어제 내전은 나한테 정치질했어. 너 안 돼. 나한테 정치질을 해? 같은 팀이었어요? 어. 뭐랑 곤돌이 님. 단 2대. 승급 실패하고 맨탈 터졌다. 터졌어. 도와주세요. 골드는 아마 제가 할 거예요. 한번 볼래요? 제가 할까? 나 전적 봐봐. 나 전적 봐봐. 나 진짜 다시 입고 전적. 봐봐. 봐봐. 이블린 뭐야 이블린? 이블린 어디 있어? 저기 저거 뭐야? 어디? 저거 맨님. 아 봐봐 맨님. 전적 보시라고요. 팀랭 저거. 잘해봐니 끝인데? 아니. 잘해봐지 말고. 잘했네. 잘했어. 밑에 그쪽 내려봐. 쭉 내려봐. 진짜 나 되게 잘했어. 오 연승 뭐야. 듀오 했어요 안 했어요? 승급자는 제가 했어요. 그래요? 알았어. 인정. 아직 비가 x3 뭘 더해? 팀 랭크잖아! 아니. 밑에도 내려면. 밑에도 내려봐 밑에도. 밑에 지금, 솔랭 저거. 더 더 더 더 더. Part 1, 2, 4, 4, 5, 5, 5, 6w. 시민킬. 여러분들 잘했다고 해요. 잘했었어요. 아이고. viewers 잘했다. yourselves 많이 이겼네. 저 트레이 됐어요. 그럼 노란검놀이는 한번 보자. 그렇지.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committee jump så Dimi. 네드민. 이제 산 단두대 이거 명치낙 아닌가요? 지면 제가 명치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할까요? 노란 곰돌이니? 그쵸 전 골드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오늘은 첫 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면 시청자 떨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아주 세주하니? 세주하니? 딱 세주하니가 춤이 되게 좋아요 세주하니 약간 괜찮던데? 내가 볼 땐 이블림보다 세주하니가 낫다 세주하니는 약간 그런게 있어 못해도 약간 팀에게 더 유의되는 그럼 제가 이분 초대해 드릴까요? 노란 곰돌이니? 곰돌이님 같이 지원을 떠나 볼까요? 출발해 요즘 자크? 자크 정글? 자크 정글은 제가 두 달 전부터 뜨는 거 봤는데 여신님? 뭐죠? 여신이라니요 그렇게 분에 넘치는 여신이 그래 3만 바발 생기면 룰루 사서 경제한테 줘요 네 태워버렸으니까 이미 이미 태워버렸으니까 제가 여기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태운 쪼가리라도 그리고 플랫 1에서 다이아 5 와우 와우 진짜? 같은 팀 했던 쓰레시라고 소원입니다 2승 2패 2승 2패 2승 2패 2승 2패 정도면 내가 유치해 줄 수 있겠지 이거는 같이 해야 좀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제습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 전적 보시고 정글를 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지? 왜요? 제 전적 보시고 정글 달라는 거는 거의 뭐 뱅기급인데? 진짜 좋다니까 나 지금 미쳤어요 지금 완전 잘해요 지금 정글 신날렸어요 만약에 내가 골드에서 내가 옛날에 그게 있어요 제가 못할 때 골드 실버 있을 때 제 전적 보시고 원딜 내놓으세요 원딜 가져와 이런 거 치잖아요? 어 바로 내가 원딜 픽해가지고 트롤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 하나가 불건전 소환사가 됐지 저도 지금 창실백 개명 당했거든요 제 아이디가 화나가지고 제가 뱅기가 너무 화나가지고 닉네임을 바꿨거든요 저희 작가님은 아세요? 제가 이게 염정현인데 원래 닉네임이 뭐였어? 방송 불가 그러니까 의왕롤알엘씨 땡이었거든요 음 창실백 개명 당했어요 지금 닉네임 강제병 그래 얘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바꿔 염정현을 바꿨어요 오늘 제가 세주환이에 대한 팁을 줄 건데 잘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들을래요 선생님 그래요 잘 들어봐요 저 오늘 정신 차려고 하려구요 너무 성렬 안 좋아서 꼭 선생님이라고 할 것 까진 필요 없지만 뭐 아저씨 아저씨 정도면은 잘하는 아저씨 정도 잘하는 아저씨 정도 잘하는 아저씨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내가 다 알려줄게 네 형님 부탁드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세주환이 밴었어 전적 보시고 지금 세주환이 밴한거지 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1피기 전적 보시고 세주환이 밴한거야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조금 자르반 할게요 자르반 자르반 가능해요? 당연하죠 제가 최근 전적이 한 5승 1패 될거에요 아 진짜 이블린 하라고요? 저 이블린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되 지금 속는 거야 이블린 하네요 이블린 하네요 또 그런다고 알았어. 처음 보는 분들에 의해서 우리 자르반 해볼게요. 야 근데 우리 너무 바주하지 마. 곰돌아 정신 차려. 너 단추대잖아. 자크? 자크에 살아야 돼. 자크 괜찮은데? 제가 그 자크 정글을 두 달 전에 봤는데 사라졌어. 왜 사라졌지? 자크 정글 좋은데? 그러게요. 이게 렉사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렉사이와 자크는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죠? 암호무 어때, 암호무? 암호무? 지금 내가 자르반 하고 싶은데 이게 피즈랑 런블리라서 내가 익혀다가 죽을까 근데 이거? 근데 그거 있어요. 자르반이랑 자르반 투패 좋아요. 그쵸. 근데 미드 그냥 터지는 거야. 한탈 내가 1초만에 심사당할 연셈 딜인데 어떡하죠? 자르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탱탱을 가야지 그니까? 나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웃는 소리. 방금.. 방금 뭐야? 웃는 소리. 방금 손 뭐야? 웃는 소리. 바이? 바이나? 바이 달까? 바이? 아니야. 암호무 하자. 어? 닿지. 닿지는 않네요. 나이스. 개이드. 세주언니 할 거야, 나 이번에. 암호무 고르니까 우리 팀이 지금 기거보라고 닿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암호무 한 거 있어? 내가 승리 60% 한 4판 했을걸요? 60%? 60% 4판. 사실 5판. 5판 해가지고 3승 2패? 그 정도 될걸. 한 번쯤에 50% 되네? 응. 한 번쯤에 37% 되네? 응. 응. 아니에요. 그럼 세주언니 해보려고요. 좋은 거 같아. 근데 살 빠졌어? 왜요? 살 빠진 거 같아. 아니 각도가 좀 좋은 거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작아졌어요? 나 얼굴이 작아요. 죄송. 살 안 빠졌는데 나? 똑같은데 어제 떡볶이 먹고 잤는데? 아 수락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살 빠진 거에 취해가지고 좀 빼려고요. 저는 정신 좀 차리고 근데 나 살 안 빠졌어요. 어제 떡볶이 먹고 잤거든요. 떡볶이 먹고 잤어? 아 저 엽기떡볶이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나도 저 떡 먹었는데? 엽기떡볶이 근데. 말하세요? 아 그러네? 응. 말한다. 아무튼 떡볶이 한 번 먹어. 매운 떡볶이 있잖아. 응. 그거 한 번 먹어보고 싶은데. 4인분이더랑 2만 원이던데 그게? 소울에 다 혼자 다 먹는데 다? 15,000원 아니에요? 세트로 2만 원. 세트로 2만 원 혼자 다 먹어? 왜 못 먹어? 아 진짜요? 2인분 정도 돼요. 그 양 별로. 치킨도 혼자 다 먹어요? 당난 거 아니야? 우와. 아니 이 사람 지금 내 숙도 안 넣은 거야. 그걸 못 먹는다고? 아 나 치킨 한 번에 다 못 먹는데? 난 이해 안 되는데. 치킨을 어떻게 다 못 먹어. 치킨 1인 1닭 필수 아닌가요? 아 진짜요? 치킨을 혼자 못 드신대요. 지금 장난해. 아니 치킨을 혼자 어떻게 다 먹어? 말도 안. 난 1인 1닭 한다는 사람들 다 좀 세게 표현해서 개소리라 생각해. 뭔 소리야? 저 치킨을 혼자 한 번 시켜가지고 다 먹는데 나 절대 누구도 주지 않아요. 치킨 나도 먹는 게 맛있다고? 아니 그거는 퍽퍽살. 퍽퍽살은 동생 주고. 퍽퍽살? 엄마는 좀 이게 날개 드리고 제가. 제가 그 치킨 먹는 법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제가 꼭꼬잖아요. 또 치킨 잘하는데. 치킨 먹다가 뜨거울 때 가슴살 먹으면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좀 뻑뻑해지잖아 식으면 그거 프라이팬에 넣고 식용유 같은 거 두르지 말고 중간에 치킨 넣고 옆에다가 물 두른 다음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럼 되게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져요. 진짜? 부드러워져. 나는 요새 치킨을 있잖아요. 치킨에다가 치킨을 좀 찢어가지고 밥에다가 얹어서 간장이랑 마요네즈 뿌려서 치킨 마요라고. 그거 맛있어. 맛있을 것 같다는데 생각해. 좀 나는 걸로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퍽퍽살로 먹으면 맛있어요. 퍽퍽살로 맛없잖아. 아 그러네. 물려 먹다거나. 씹는 맛이 있겠네 또. 퍽퍽살이 오히려 그게 나아요. 난 퍽퍽살로 안 먹고 치킨 마요 해먹거든. 덩치 유지주인가요? 아 내가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우리 꼬꼬님이 작으신 거예요. 옆에서 비교돼. 아 뭐 뭔 소리야 왜 자꾸 날 작은 사람으로 뭐라가? 몰라 덩치 안 그댄 말이야. 제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180에 66이 작은 게 아니야. 작아. 작아. 이런가? 이 분 180 아니야. 180 작다는 게 아니라.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신발 벗어 빨리. 아니 신발 뭐. 아니 일어나. 신발 도끼 같은 거 신고 와가지고. 안 보이잖아. 지금 카메라. 봐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키 비슷해 안 비슷해. 알았어. 봐봐. 다 비슷하잖아. 이게 어떻게 비슷해. 10cm 이상이 나는 거 같구만. 아니야 다시. 지금 까치발 샀어. 와 나 키 작아 보이게 하려고 까치발 샀어. 180은 아니야. 180은 안 된다. 안 들었어. 발도 운동하는데. 신발 벗어 빨리. 신발 왜요? 신발 벗어봐. 아니 이게 신발이. 줘봐. 신발 줘봐. 나 발냄새 나. 이거 봐봐. 또 흉기를 또 이거. 누구 죽이려고 이걸로. 이걸로 지금 탈루 죽이려고. 아니 이게.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이게 6cm가 될 텐데. 이걸로 정글 도니까 정글을 빨리 도는 거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그냥 그렇게 안 커요. 와 이것도 도끼. 칠흑의 양날 도끼를 발에 심고 오면 어떡하냐. 아니 그렇게 심하잖아. 근데 그게 심한가. 나 이거 맨날 심해서 모르겠어. 아니 저거 진짜. 굽 높은데. 한 8cm? 그래요? 아 좋아요. 어? 정글 뺏겼다. 내 정글. 하악. 하악. 정글 뺏겼는데? 하악. 하악. 나 그럼 어떡해. 나 석포 가야 돼? 내 생각에는. 아니. 서포터 저번에 쏘나서 잘하구만. 내 앞에서 지금. 어? 이블린을 한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죽을라고 진짜? 하하하하하하. 내 앞에서. 내가 몬스터힐 600번. 어 200번. 어 60번 당긴인데? 하하하하. 나 200번. 200번. 60번 거든요? 이블린 부심이 좀 있어. 이블린. 내가. 난 안 좋을 때부터 했어. 지금 지금. 어. 지금 대회 충대. 지금 장난하네. 나. 내 앞에서 이블린 하지 마세요. 아. 이블린 부심이. 기분 나쁩니다. 음. 저는 이블린 장인이거든요. 승률 1일 거야 아마. 플레이 승률 1일 거야. 근데 상대팀이 쏘나를 했는데. 쏘나 또 뭐 하는 게 좋을까? 비슷해요? 블리츠 어때? 블리츠 좋아야. 쏘나 상대로 블리츠 좋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봐도 한 번. 괜찮아. 블리츠는 한 판 하나. 천 판 하나. 똑같애. 똑같애. 아니야. 단 두 단 대 괜찮겠어? 괜찮아. 블리츠는. 아니야. 저분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봐요. 블리츠는. 블리츠는. 첫 판 한 사람이나. 천 판 한 사람이랑 똑같애. 커져라. 룰루한테. 커져라. 룰루 카운터가 쏘나에요. 진짜? 네. 소라카. 소라카. 소라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헬샷을 잘해요. 나는 항상 드는. 근데 소라카는 캐리형. 캐리가 안 되잖아. 이블린. 그거 될 것 같은데. 부활 택고. 스페. 이거 든다고? 안 돼. 뭐 할 거예요? 챔프 뭐 할 거야? 뭐해? 내 생각에는. 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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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애니? 애니. 애니가 낫다. 여맨이 보여드릴게요. 여맨이. 여맨이. 제 애니 소리 30번가 그렇거든요. 내가 이번에 올릴 거야. 이번 기회에. 좋아 좋아. 애니가 낫네. 저는 극질 가겠습니다. 저번에 애니였나? 애니로 8K를 몇 대세 했는데. 자이라구나. 자이라구나. 자이라로 바텀 터치고. 그 뭐지? 뭐요? 트리플킬 했던 거 기억나는데. 손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있어요. 요즘 알리스타도 좋은데. 알리스타도 좋은데. 알리스타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좋아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알리스타는. 아 근데 장난 아니야. 엄청 좋아. 알리스타가 바텀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 아 근데 알리 진짜 좋아요. 사기야. 알리 진짜 좋아요. 요새 막 연습하세요. 아 근데 머리하니까 좀 달라 보이잖아요. 간장이랬지. 깔끔한데. 내가 항상. 내가 한 2000년. 2012년 정도에 항상 봤던. 그 블루클럽에. 2012년? 2010년 정도에. 2003년 정도에 봤던. 아니 근데. 그때쯤에 한참이. 아. 블루 땡땡이. 아 이거 이런 머리는. 핫한 머리. 그거 같아요. 뭐 1960년도에도 이런 머리 있었어요. 원래. 패션은 돌고 도는 거니까. 유행은. 난 개인적으로 별로야.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얼굴이라도 괜찮으니까. 본인한테 잘 보이려고 이 머리 한 거 아니거든요. 시청자 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지. 남해. 응 남해. 블루클럽 그 미용실 이름 아니에요? 맞죠? 맞을걸요? 미용실 이름이 뭐. 그때 한참. 인베. 인베. 인베 가자. 인베. 아 이거 보니까 어제 누가. 누구씨가 입은 옷 신경난다. 끝지 않아요? 어제 누구랑 닮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구씨가 입은 옷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애니 했구나. 아니 비슷해 봐봐. 잘 보면. 어제 누구씨가 입은 옷이랑. 설마. 제천 룰루는 아니겠죠. 제천 룰루는 조금 비슷하네요 이게. 나 어제 애니인 줄 알았어. 아니 어제 했는데. 제가 어제. 룰루. 겨울동화 룰루 코스프레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정말 룰루는 못 봐주실 정도였어. 잘 들어와 봐. 옷도 안 맞고. 옷이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했는데. 네. 피디님이 아까 쓰레시 피디님 있죠? 쓰레시 피디님이 지나가면. 이거 누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좀. 힘으로 캤어요. 힘으로 누누. 누누 소리 듣고. 애니 같은데 애니 소리 듣고. 진키스칸 듣고 시청자분들한테. 캡처 당했고. 귀여워. 인생의 역대 5점을 남긴 게 아닌가. 인생의 역대 5점을 남긴 게 아닌가. 누누 친구 룰루. 나 룰루 아니다. 너. 하늘내 채널. 진짜 애니 같았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애니스킨 이름이 뭐예요? 저흘동안 애니야? 저흘동안 애니야? 저흘동안 애니껄려? 와 이블린 안보여. 왜 이렇게 하냐. 이블린 왜 안보여? 진짜 너무. 되게 안보이는데. 우리 팀한테도 안보이는데. 저게 뭐야? 우리 팀한테도 안보이죠? 막 패치낸거야? 보호색이래. 보호색. 아니구나. 패치낸줄 알았네. 얼음불꽃 애니라고 합니다. 얼음불꽃 애니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빙빙 도움이 잘 안보여서 많이 좋았는데. 이제는. 근데 캐틀소나가 라인전 거의. 최극강이에요. 바텀 라인전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정말 힘들거예요. 숨 마시고 있길래. 야 너 왜그래. 방금 봤어 무빙? 너 무빙이야. 방금 무빙해져. 피했어 맞춰도. 아 우리 이네트 늦었어. 맞으면 안돼. 방금 무빙 봤어요? 무빙 봤어요. 이블린 차단. 아 차단. 아니 우리 너무 힘든데? 어? 미안. 나 이수. 이들 이들. 고렇게 탈줄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는 정글 불러야 돼. 패틀소나는 진짜 정글 없으면은. 거의 못 이겨요. 진짜로. 아 내가 왜.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분리차라고. 아 근데 우리 트레스 너무 못 드시는데? 못 먹는게 아니라. 아니 안 드시는게 아니라. 못 드시는게 아니라. 못. 아 그래. 못 먹는. 그래. 못 먹는 거야. 먹었어? 코르키가 못 먹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되서 못 먹는 거예요. 맞을 수 밖에 없어. 아 이거 왜 이렇게 다 맞으시지? 나만 내가 좀 하는게 없어서 그런가? 맞아요. 아 이게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 맞을 수 밖에 없어. 나는 6레벨 버텨볼래요. 6레벨 버티면 코르키 4레벨일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갱 부르자. 빨리 갱 불러. 이거 더 늦기 전에 갱 불러야 돼. 아 렌즈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아 이거는. 이건 아니지. 진짜 인간 좀 이상. 이거. 이건 아니죠. 캐틀소나 견제가 워낙에 세가지고. 블리치로 가만히 서있어도 견제 못하거든 끌릴까봐. 애니면은 갱 불러서 한 번에 딱 노리는 것 밖에 없어. 응. 저 언제 때 얼마나 가겠습니까? 너무 쎄가지고. 아니 주문력을 한 번에 누릴까? 응. 도란.. 도란님 한 개 가자. 그래. 이거 가자. 한 번에 누리자. 내가 볼 때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원래 좀. 난 익힐 수 없어. 챌린저급 아니면은 아이템트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상황에 맞게 가는데. 내가 아니고. 내가 정했는데. 이건 날 이길 수 없어. 하나. 둘. 지금 주문해온 거 맞죠? 주문해였지? 응. 어때 애니 플래시 그거 가능하겠어? 플래시스턴? 저는 옛날에 제가 브론즈일 때 유명했거든요. 심혜의 정연이라고 하면 다 알았거든. 브론즈일 때? 네. 제가 애니 그때 600판. 브론즈 600판 한 장애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다 나도 알았어요. 그럼 브론즈에서 하던 애니를. 애니 장애인이라고. 어. 지금 브론즈에 사던 애니를 플래티덤까지 와서 하는 거야? 너무 잘했는데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못 올랐다. 유명한 애 있거든요. 막 애는 분명히 실력을 보면은 골드인데. 어? 브론즈에서 살고 있다고 막. 음. 승부들이 심혜의 여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심혜의 고수. 심혜의 애니 퀸. 그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공감하시는 분들 많겠네. 팀 때문에 못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많겠네요. 이게 조금 할만한 거 같아 이제. 살짝. 이거 라인 다 타워에 박히면은 좀 힘들어서요. 야. 야 미안 미안 미안. 잘 썼다. 미안 미안 미안. 스턴 잘 썼어. 미안 미안. 너무 센데 근데? 세지. 근데 그래도 피가 조금 다니까요. 케이틀린 포션 봐봐요. 아니 두 개 샀어. 두 개 샀어? 아 저거 빨리 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6렙 때 내가 근데 원콤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스톱 모아. 스톱 모으고 플래시로 걸어 지금. 진짜?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오봐요 오봐요 오봐요. 지금 아닌 기회 없고 또 6렙까지 기다려야 돼. 선생님.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어떡해요 선생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죠?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떡하냐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어떡하죠? 알려주세요 제발. 한 번에 거북권을 줄게. 거북권. 한 번에 거북권을 줄게. 네 한 번에 거북권 사용할게요. 거북권. 알겠어. 쓰겠습니다 지금. 알았어. 하지마. 6렙 때 하는 거야. 네 6렙 까겠습니다. 선생님이 까라고 까는 거 아니야 원래? 아직 교생이니까. 구사부위체 보셨죠? 영어로.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근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 정글 뭐 하는 거 대체. 드페온다. 드페온다. 걸어. 드페온다. 쏘다 쏘나.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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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 접하 쓰지 말고요. 접하 쓰지 말고요. 어 horse 힘에 안 써주냐고. 왜 안 써주냐고. 저 곁에 주네. 저사랑. 접은 인성이 좀 이상했어. 아니 탈로님. 탈로님 왜요. 탈로님 왜 플래시 안 썼죠? 왜요? 수는 잡았어요? 수는 잡았지! 탈론, 플래시, E, 평, Q, W, 궁, R 나 근데 다음번에 쟤네 스페이 없으니까 저의 6렙대 원콕가 아닌가요? 아이수! 원콕! 제가 지금 털리고 있지만 6렙대다 언니가 6렙대면 날개가 다시 날려다녀 믿어야 되죠? 네 믿으세요 내가 믿은데, 믿은 캐릭터인데 믿어야지 그러면은 지금 저 이블린이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 이블린이 잘하는 것 같아요 타나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잘 따라와봐 나랑 나보다 밑에 그런 사람이랑 말도 섞지 않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CS보고 염정현, 이블린이 조금 더 잘한다 아 아파 8분인데 CS 어떻게 18개일 수가 있지? 시화상 어차피 안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게임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라인 밀려서? 시화상 어차피 한 방에 죽이려구요 저는 시화상 어차피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필요하긴 한데 꼭 지금 필요하진 않아? 나는 갈거야 시화상 안가진 않을거야 저번에 시화상 안가가지고 혼났잖아 혼났어, 그리고 우리 팀에게 정치당했어요 꼭 가야돼 정치 방지권으로 근데 그때 30분인데 시화상 어차피 없는건 좀 그랬어 아니요 20분이었어요 20분 사라쳤으니까 저는 지금 6렙이 빨리 되거든요 저는 지금 6렙이 빨리 되거든요 우리 코르키보다 자, 놀자 정신차려 코르키가 6이잖아 지금 나는 6이 아니잖아 한 마리 먹으면 바로 6 되잖아 바로 노려 코르키도 거리보고 삼각형으로 만들어 바텀에서 조약! 조약! 아, 제가 몇 명 하나 해도 돼요? 이럴려고 아까 거부했어? 몇 명 하나 해도 돼요? 아, 몇 명 하나 해도 돼요? 아, 저 진짜 손이 미끄러졌어요 이럴려고 거부한 거였어? 아, 창피하다 진짜 저... 저 진짜 창피해요 지금 진짜 농담 아니고 겁쟁이 어떡해 나도 창피해 나도 창피해 나도 창피하다 보지 진수막에 습고 싶어 아, 나 진짜 너무 창피해 정신 차릴게요 진짜로 그래도 때려야지 아니 근데 분명히 그걸 제가 썼거든요 근데 왜 안 맞았죠? 너무 땅바닥에 썼으니까 아니 나는 썼단 말이야 잘못했어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눈을 눈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방금 이거 보고 시청자도 한 10명 나가셨을 거야 30명 정도 아니야 한 리신 한 30명 생긴 거지 잘했어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에 기회를 노릴게요 다음 기회를 노리자 다음 기회를 놀라서 어? 아니야 미안해 아, 궁 있으면 잡았네 그쵸? 아, 궁 빨리 잡아 30초만 기다리자 30초만 왜 이렇게 초조해 해? 응? 왜 이렇게 초조해 지금 원래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냥 소량이면 그냥 응? 나 이거 못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는데 이게 방송이니까 여러분이 어, 답답해하실까봐 빠른 저의 응 실력을 보여주고 싶더라 매듭을 보여주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거죠 근데 방금 땅바닥 정말 대박이었어요 응? 내가 봐도 진짜 혐오스러웠어요 살려주세요 내가 봐도 전화 보고서 방금 진짜 응 급혐이었어요 아 아 게임에 집중해 지금 채팅창 볼 때가 아니야 네네네 집중할게요 저 지금 되게 막 어? 소나 소나가 어디있어 갱 좀 제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거 같은데 힘내지만 안돼 응 이기고 싶어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이기는게 중요하지 어? 미든 어? 잡았다 미든 더블킬 더블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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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도 나를 킬 먹었다 이득이야 이득이야 쏘다가 킬 먹었어 이득이야 이득이라고 치자 이득이야 이득 이득이야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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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개이득이랑 치자 저는 저는 와드 하나 사겠습니다 와드 사구요 네 특패가 진짜 잘 버텼다 특패가? 응 어? 우리 이분이 잘하시네요 근데 이분 이분은 근데 이 첫 구명을 봐대? 근데 이분이 잘하는데 염정현급은 아니죠? 솔직히 그치? 내가 이분의 증명은 벌써 어? 스킬은 나왔어 장난해? 진짜? 내 앞에서 이분을 했는데 내가 내 전적 보이지? 최근 전적? 11회 한거 봤어요? 저 완전 캐리했거든요 멱탈 잡고 올라왔어요 내가 진짜 이분은 했어 염정현급은 아니니까 염정현이 짱이거든 짱짱이네 음 약간 그런 캣트립한테 늦게 합류했죠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렇게 웃겨요? 사람이 아 나 근데 진짜 사람도 다 웃기네 왜 이렇게 웃기되지? 왜 이렇게 웃기네? 몰라 나는 되게 웃기네 사람들이 그냥 약간 그런거 같아요 약간 멍충해서 웃긴다 어? 어? 야호 야호 너무 너무 무리같은데? 이블린 죽었다 죽어 이블린 죽었다 이블린 죽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제압때는 안좋은데? 다 먹네? 어 근데 이블린이 5킬 3-4 킬 관여율이 굉장히 좋아 이럴때 있잖아 케이틀이 내려오잖아 케이틀이 내려오잖아 저기서 너가 누린다 굶기 굶기 아 먼저 가야지 먼저 가야지 케이틀이 도망가지 먼저 한다면 아니 근데 우리 우리 원주일님이 안 오셔 어? 스팟 잘 썼다 근데 원주일님이 안 오셨어 아니 아니 공이 없었어 방금 내가 알려줄게 방금 케이틀이랑 구시에서 동시에 만날 생각이라면 안 되지 네 먼저 가있어야지 먼저 가있어야지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동현이 형 긴장했네 제가 솔직히 못한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인정을 잘해? 하지만 저는 네 인정합니다 못한거 인정 근데 저는 다 제가 헌터 때 제가 무조건 딜러를 캔 막 탈론을 자르는 그런 매드무비를 보고 있구요 서포터가 탈론을 자른다고? 네 오 툴테스 잘하는거 오 야 그거 너무 쎈데? 오 이블린 딜계산 우와 아니 특별히 안하는데? 어? 지금 뭐죠 방금? 저 저 제가 가요 가요 형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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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다 도망갔어 아니야 난 쫄칠 수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탑 탑 한번 눌러봐요 아 다행이다 자크도 못 컸는데 분명히 여기 먹고 있을거야 어 근데 핑허 때문에 들켰었어 저런거 잡으면 손해야 왜요? 플래시로 잡으면 손해야 애니는 플래시 중요할 때 써야되니까 저는 플래시를 알겠어요 내가 너무 원컴이 안날거 같아 하나 둘 우리 키로는 앞서고 있어요 응 내 핑허 힝 힝 너무해 이쪽이야 저는 서퍼스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손에 땀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시청자분들을 이기게 해주는 거니까 이기면 된다고 네 아 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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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명이 또 차단이 되네요 하하하하 이쪽이야 두 명 남았어 이제 목숨 두 명 남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두 명 남았고요 근데 내가 소풍을 진짜 못해 솔직히 근데 열심히 할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저희 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얘들아 멘탈 차리자 어 멘탈 살리자 어 얘들아 멘탈 찰.. 찰.. 쎄.. 쎄.. 도움 22분 30초야 도움 잘 따라와봐 22분 30초 뭐야 도움 잘 따라와봐 다 한 명 잘할 수 있나 미안 아아 뺏겼는데 블루 뺏겼고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저런 자크도 죽는다고 상관풍의 자크도 죽는다고 저거 상관풍의 자크도 죽는다고 상관풍의 자크도 죽는다고 우리 곰돌이 죽는다고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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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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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아호 엄청나죠 뭐죠? 블라드 어디갔어? 아 지금 있구나 탈론도 가는데 탈론도 가는데 탈론도 가는데 탈론도 간단 말이야 아 다 있어 피 카드 피 카드 오.. 잘했다 이번엔 잘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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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겠어 잡아 잡을 수 있잖아 땀 부터였잖아 근데 월콤에 죽었을 것 같애 스크레소트랑 아 뭔가 나는 따라가면서 기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괜찮아요 캡틀은 했잖아요 수단이 안올까 어 금걸이 미니언 가서 W 쏴주고 아 스턴이 좀 잡아주실 것 같은데 아깝다 이게 저희가 조합이 훨씬 좋아서 쟤네 몸이 없잖아 애니가 딜을 가서 다 쓸어버릴게요 지금 블루팀과 퍼플팀의 차이는 그거야 블루팀은 일단 챔피언들의 몸이 없어 블라디가 좀 성장하기 전까지는 탱이 없고요 근데 퍼플팀은 그 탱이 없는 상대를 이니시하기 정말 좋은 조합 애니, 자크, 트페, 이블린 제가 막 소라 칼라나가 이니시할라고 애들 몸이 없는 것 같으니 이랬는데 라인전이 완전 극혐이였어요 케이트 린이 너무 쎄, 소나랑 지금 똥을 싸고 있는데 우딕똥을 싸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후반에 무조건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소나보다 100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원래 여맨이는 시야석 사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어 잘하고 있어 지금 원래 시야석 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야석 사요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시야석 안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안 사하긴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시야석 그거 얼마 하겠어? 800원 하나? 2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2킬 먹으면 되지 그래, 지금 내가 뱀 기능 맞으니까 2킬 먹으면 되잖아 2킬 먹으려면 지금 같은 추석을 하면 2킬 먹으려면은 한 6대스 정도 받으면 2킬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아니야 이렇게 깔아, 이거 빼고 먹고 말이야 좀 써줘 써줘 나 속냥 가지고 안 돌아 네, 듀오니까 반대로 누른 거야 듀오니까 반대죠 듀오의 장점 절대 항복을 칠 수 없다 이건 위험하시고요 절대 선에는 치지 않는다는 게 듀오의 장점이지 욕 나왔어요 우리 자꾼이 매우셔야 돼요 네, 이제 팔로님도 오실 거 같고 아, 용 2분 남았어 먹힌 거예요, 지금? 응, 먹힌 거야 아, 맞아, 아까 22분 30초였죠? 22분이잖아, 어 저희 시야석도 가주시고요 아, 근데 좀 돈이 애매하니까 딜 태만 가자 뺏어먹고 이제 뺏어먹어야 돼 서폿은 딜 가야 돼 좀만 먹자 이제 용을 줄면 어, 이거 뺏어 정채, 정채입니다 캣이 궁인 줄 알았나? 어, 서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고 시야석 가는 서포터 적게임, 적게임 아, 진짜요? 응 그럼 서포터 챗대만 갈게요, 그러면 아니, 나는 이게 아, 핑허 사야 될 거 같아, 지금 지금 핑허 해요 지금 뭐야, 핑허 사가지고 신나가지고 춤추는 거야? 아니, 내가 앞으로 이길 거라는 거를 오늘 이제 저 요 전멸 1분 남았으니까 용 싸움 때 정말로 다 잡지 않을까요? 가정이죠? 어, 물음표죠? 아, 다 먹었다 이들 이거 오더를 해가지고 아 여러분 어 트페 궁킹 다음에 잘라 먹어야 될 거 같아 우리 이블린이랑 같이 다녀 아, 여기도 다 아니야 네, 우리 선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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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이블린 궁극기 없어서 저기 봤네. 이블린 궁극기 언제 썼어? 방금. 방금 썼어? 정신 차려. 여기 딱딱히 가면 좋은데 우리 팀이 있어? 가자! 우리 팀 여기 있어 두 명이.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구나. 믿으면 갔는데 우리 욕나는데 안.. 5초면 뭐해 안 오잖아 너희들 친구. 5초면 뭐합니까? 안 오시는데. 오시는데. 진짜 웃다. 와아.. 좋았어! 내 분이 없다. 지옥의 이니쉬! 이블린이 없어. 지옥의 이니쉬. 이블린이 왜 알아. 오! 잘했다. 아! 아깝다. 이니쉬 잘못 끼는데 이블린이 없었어. 이블린 탑신병자로 돌변 이블린 탑신병자로 돌변 이블린 탑신병자로 돌변 이블린 탑신병자로 돌변 이블린 왜 안 와? 오다가 왜 안 와? 저를 꺾었죠? 원래 탑에 가면 정신병자랬잖아요 여기 있었거든요? 갑자기 여기를 꺾었어 탑신병자로 돌변했어 앞으로 합류하지 않습니다 이블린이 저 승급전이에요 제발 열심히 좀 아니지만 사실 0점이긴 한데 이러면 열심히 해주지 않을까 너 승급전이야? 아까 이블린이 욕하지 않았어요? 이블린이 아까 애니한테 욕했는데 애니가 승급전이면 이블린이 쳐다했어 와도 열심히 할게요 서포터의 기본은 왓이잖아요 열심히 할게요 아까 욕 28분 28분이죠 이블린이 욕하지마 좀 알았지? 욕할 것 같은데? 불안해 과연 첫 마디는 이블린의 첫 마디는 욕일까요? 욕이 아닐까요? 욕이 아닐까요? 욕이 아닐까요? 욕 아닐거에요 내가 오늘 머리 감았는데 세면대 아래에서 땅바닥에서 숙이고 감았거든요 담 걸렸어 목이 너무 아파 갑자기 목이 확 죄어오는 느낌 알아요? 확 확 확 찝히더니만 너무 아파 이게 이런거 어디서 치료받아야 돼? 지금 목이 아프다 지금 목이 아프다 힘들어 마음이 아프지? 이블린 합류 안하시는데? 미니시 탑에 한 번 들어가면은 탑신병자가 돼서 나올 수가 없어 저 자리를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탑에 가면은 탑신병자가 돼서 나올 수 없어요 이블린 한 번 찍어줘요 뭐하고 있나 하하하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고 Division 아 아깝다 한 번 아깝다 아 아깝다 어어 우는 다시 다 진짜 딱 2프로 부족했다 그니까 2블린 다 왔으면 다 잡았잖아 친구야 왜 안 와 친구야 오가 옯면 이겨 진짜 딱 2프로 부족해 아니 옯면 이기는 데 안 오시죠? 이블린 쯔? 이블린 쯔? 이블린 쯔? 코르키 시체가 저렇게 슬퍼 보이는 거 처음 봤어 코르키 코르키 울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코르키 울고 있는 거 같은데 코르키 되게 슬퍼 보인다 빨리 와줘 요 제발 아 진짜 왜 안 와 이블린 쯔? 다 잘 잃을 건데 나도 그래도 선생님 뭐 가야 되나요? 선생님 뭐 가야 되나요? 아 참 애매한데 그거 그 빨라지는 거 뭐죠? 영광의 정당한 영광인가? 정당의 영광? 정당한 영광 있잖아 아니 그걸 가지마 그거가 정당한 영광으로 가야돼 정당한 영광이 뭐야? 체력과에요 600원짜리 저거 사 이거? 네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가라면 가야죠 가라면 가고 막 하라면 해야죠 그치 시키면 해야지 시키면 해야죠 이때 결과가 따라오지 아니면 나한테 책임을 물어도 돼 어 이렇게 해서 못해요 어? 팀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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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살려드렸어요 화이팅 Goog standardized несколько ustering 사ث 야 상奇 사 Sally 사 그거 내가 볼 때 이블린은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 맞지? 괜히 이블린한테 더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아 진짜? 아 진짜? 가만히 이렇게 냅둘까요 그러면? 가만히 냅두는게 이블린은 지금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진정 시간이 필요하고 있어 그럼 제가 얌전히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언제 없죠? 제가 아까 체크했는데? 25? 지금 나올 텐데 이거. 이거 가라고요? 정당한 영광으로 가야돼. 애니의 필수템이죠? 형님, 형님. 용 30초 남았어요. 우리 다 못질러요. 아 핑거 사야 돼, 핑거. 탈론이라서 핑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업그레이드 할까요? 어떤거요? 어 그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거 지금 탈론이라서 업그레이드 해야돼요. 하, 게임이 길어지고 있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답이 없어지고 있는 기분이야.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블린이 탑신병자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네. 아니, 입을 닦고 열건데서 뭐하는거야? 잠깐만, 용 나오는데? 자연을 즐기는 거지 수풀 사이에서. 형님, 용이에요. 어, 우리 형님 죽어. 역시. 형님. 나비효과죠 이게.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고. 아 근데 거리가 안 됐어. 형님! 하루비아! 와 끝났다. 나신다. 죽었다. 이블링이 함녀예요. 그래 함녀 좀 해 이블민아 뭐 하는 거야. 함녀 좀 해줘야지. 이렇게 계속 사과하는데 그쵸? 제가 잘 못했어요.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너무하네. 저것도 이블링이 똥꼬집이 세네. 아이고. 단나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야! 탑신이 형이 탑으로 뛰어가는 거 봐봐. 나 봤어 탑으로 뛰어가는 거. 아니 이분이 합류를 안 하셔. 아니 차단 안 해. 풀었어요 저 이블링이. 아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똥 싸도 그렇지. 저렇게. 자크님 승급전이요. 자크님. 자크님 승급전 1승 1패였는데. 자크님 제가. 제가.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어? 촬영 끝나고 같이 주사하시면 안 돼? 튼튼해서? 그냥. 그의 외마디 비명. 올려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서포트하고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의 외마디 비명. 이거. 욕. 먹혔지? 아니. 아니.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하실 건가요? 아직 멀었어? 안 하실 건가요? 네. 뿌잇뿌잉 한번 쳐봐요. 뿌잇뿌잉 한번 쳐봐요. 빠ㅇ앍! 다아앍! 아니. 이거 놀리는 거 같다. 이건 놀리는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 놀리는 것 같아. 이건 놀리는 거잖아. 이거 놀리는 거잖아. 이거 놀리는 거잖아. 하하하하. 이야. 나. 나. 진짜 놀리는 거 같대?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러고 싶어 하루를 살했는데 욕먹을 것 같은데 지금 이분 속으로 화내실 것 같아요 우리 콩님 도란 팔자 필요가 없다 잠잠경관 갈게요 이거 아 근데 방금 너무 웃겼어요 잘했어 방청객 나올거야 한 번만 더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죄송해요 나 너무 찾아왔네 지금 우리 왜 팀 다 두대란 말이야 한 번 합류 안되고 지면 설에 치자고 해요 한 번만 더 안되면 설에 칠게요 칠게요 아 투표 잘린다 에이스인데 이거 한번 진짜 안되겠다 셋이서 딜이 없어 어 좋아 궁극기 나이스 딜이 없어 우리 코르키 어디갔지 코르키가 못났어 안 돼 이게 아 진짜 넘난다 이게 잘못한건 아니었어 왜냐면은 스턴 넣고 미니언 정리하면 타워 막을 수도 있었거든요 코르키가 잠시 안놈판 사이에 시네박을 두자로 주류 시네박을 두자로 주류 시네박을 두자로 주류 시네박을 두자로 주류는 뭔데요 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아니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건 아니겠지 아 진짜 아세요 아 진짜 나중라 아 나중라 아 나중라 아 죄송해요 진짜 아 그래도 개그감각이 좀 있어 살아났네 미안해요 나는 똑똑해서 진짜 똥쌌쌌요 아니 근데 나는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재밌었을거에요 죄송해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하고 싶었는데 라인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힘든건 어쩔수 없었어 근데 캐틀소나 내가 말했잖아 캐틀소나를 상대해보지 않았으면은 라인전 못 이겨요 힘들어서 근데 이블리님 게임을 와주시길 바랬는데 한번도 안오시더라구요 단 한번도 안오시다 단 한번도 맛있긴 했다 여러분 모든 방송 및 게임 공략을 마켓에서 다운받으시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많이 많이 받아주시구요 네 오늘의 눈을 많이 안좋게 어? 안구태로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쌤! 한 판 하셔야죠 센놈 나옵니다 네 센놈 나옵니다 센놈 나옵니다 여러분들 3부에서 제가 다시 게임하도록 할게요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희 3부에서 뵙죠